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은요 박해받는 초대교회가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세상에 부당한 대접 박해를 받아서 때로는 재산도 잃고 때로는 생명도 잃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은 시작인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견고하게 서야 되겠다 이렇게 위로 격려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오늘 당장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좀 앞에 있는 걸 보자 앞에 있는 거는 내일 또 1년 후에 그 다음 후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먼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고 땅에 있는 건 많이 변하죠 날씨가 참 변덕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8월에는 또 의외로 좀 덜 더웠어요 그러더니 추석 지나고 지금은 또 9월인데 9월 쳐놓고는 좀 더워요 오늘 오늘 좀 더워요 날이 거꾸로 거꾸로 막 가고 그래요 그래서 땅에 있는 건 막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유도 막 변하고요 소유도 변하고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주인도 바뀌어버립니다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땅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더럽혀지거나 혹은 뺏기기도 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최종적인 하늘에 있는 소망 거기에는 변함이 없고 거기에는 누구도 와서 손댈 수 없는 그런 소망을 바라봐라 그러면 이제 지금 답답한 현실이 좀 벗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커피 한 잔 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좀 걸어다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갇혀 있으면 사람이 점점 더 이렇게 울려요 그러고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할 일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이렇게 막 지하실에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면 더 약해져요 그래서 멀리 봐라 위를 봐라 하늘의 소망을 봐라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소망을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견뎌내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이겨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뭔가 거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흡수가 되어버리거나 혹은 세상 때문에 흔들려 버리면 앞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순례자인데 거룩한 순례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렀는데 그분은 거룩하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썩거나 혹은 이렇게 흡수되거나 혹은 이렇게 변질되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앞에 있는 하늘에 있는 소망을 향해서 가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9절에 보니까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한가에 대해서 이 깨끗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소망을 잃지 않고 현실에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의 기초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이지 않냐 그리고 피값만큼 해라 거기에 실망스럽게 하지 마라 그러면 구체적인 거룩에 이르는 방법 거룩한 삶은 어떻게 우리가 얻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얘기는 오염 안 된 젖이에요 그리고 여기 뭔가 불순물을 섞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유를 하더라도 아주 등급이 높은 우유가 있잖아요 그건 다 영향이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우유에다가 물을 많이 섞었다든지 혹은 바나나 우유가 우유예요? 그런 얘기했죠 그거 엄청 많이 팔린다니까요 빙그레 먹여 살린다니까요 바나나 우유가 언제부터 바나나 우유인데 지금부터 바나나 우유예요 거기 바나나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바나나 향이 들어갔지 우유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조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진짜 우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라고 했는데 이게 말씀이거든요? 갓난아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 젖 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긴 뭐 얘기를 해요? 울지요 젖달라고 울지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한 주 빠지고 나오니까 정신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울어요 젖달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거들떠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자지러지게 울죠 아주 난동을 그려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먹으려고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해지는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4절하고 5절을 봤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위나 신분이 뭐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여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난리 났죠 모든 거 다 하지 마라 영국 사람들이 축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프로리그에 축구가 있는데 그것도 한 주간 동안 못해요 그다음에 못하는 거 많던데 식당이고 뭐고도 장례 지내는 날은 다 못한다던데요 그래가지고는 또 이렇게 자원해가지고 여왕관이 있죠 그거를 다 공개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보러 오는 거죠 마지막 작별 인사하러 오는데 뭐 얼마 걸린대더라 한 번 썼더니 7시간 걸린다나 거기까지 오는데 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문상하고 개인적으로 허락을 한대요 그래가지고는 기다리는데 밤샘해가지고요 7시간씩 하는데 영국사람도 그거 한다는데요 한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신분이 영국 신사 영국 신사는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영국의 귀족 그러잖아요 왕족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못해요 너무 어떤 위치도 있지만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본도 왕정이고 영국도 왕정인데 지금도 공주들이 있잖아요 왕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거 빼주세요 라고 하면 빼준대니까 그러면 이제 너 나가라고 그죠 족보해서 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그 사람을 자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급 제도가 강력한 게 인도 같은데 신분 제도가 있는데 제일 천민 중에 천민이 뭐냐면 불가촉 천민 가촉이라는 얘기는 접근해서 딱 닫기만 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부정한 사람을 보면 부정하다고 해야 돼 왜냐하면 다음에 안 되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이니까 오지 마세요 해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렇게 천민들은 온갖 좀 지저분한 거 있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신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 건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견디고 나갈 건가 이런 거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벌 2세 재벌 3세 이렇게 보는데 재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흠이 없어요 일어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벌 2세들은 재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보내잖아요 그 재벌 수업을 시키잖아 그런데 거기에 맞게 잘하면 하나 떼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원래 재능이 이렇게 사업하고 이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도 뭐냐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못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할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2세되면 타락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기의 지위나 신분에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리고 그 자리 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닌 말로 마약이나 먹고 탈선 행위 해가지고 폭력이나 행사하고 음주운전이나 해서 잡혀가고 이런 일에 뉴스에 나온다고 그 신분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3세 정도 되면 뭐냐면 그럴 확률이 더 높아져요 3세 정도 되면 자기가 자수성가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때 그거 가지고서 남형유업인가? 거기는 거의 망했거나 망하는 수준이죠 손녀 때문에 자꾸만 마약 먹고 사건 내니까 뭐 안 되잖아요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박해를 이겨나가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건가 소망 가져라 소망 가져려면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소망 내일도 소망 끝내 소망이니까 거룩해야 되거든요 거룩한데 이 거룩한 거를 지켜나가려고 하면 말씀으로서 나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젖을 먹어야 되는데 내 신분을 확실히 아는 것이 아주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뭐고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기 값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맞는 아주 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잘 모르면 내가 뭐 아몰께나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그랬죠 예수님께 나가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신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럴 때 우리 아버지는 제벌이에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분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그 아들도 신분과 그 댐댐이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가 누군가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 신분과 내 지위가 거기서부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그러니까 사람이 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 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 잘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 여기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건축자들이에요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기초를 딱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기초돌이에요 기초돌 이 기초돌이 뭔가 하면 모퉁이돌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자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뭔가 하면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머릿돌 기초돌을 딱 놓고 그다음에 돌들을 놓고 그다음에 집을 꾸며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버렸대요 그래서 건축자가 이거는 쓸모없는 돌이네 버려 버렸어요 버렸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렸어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무슨 그리스도야 이게 무슨 구원이야 이거 완전히 이단이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거야 버렸어 건축장에서 버려진 건 뭐냐 폐기물입니다 건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 안 된다 해서 버리는 거는 그야말로 쓰레기예요 그럼 나가는 거죠 그냥 버림받은 돌이죠 버림받은 돌 돌 명예가 뭐 할 거예요 쓸모없는 돌은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버린 돌을 딱 택했어 그걸 왜 버리냐 가져와 이렇게 택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인데 이게 머리돌인데 이게 바로 모퉁이돌인데 왜 버려? 걸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보배로운 산돌 그랬죠 보배로운 산돌 보배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귀한데 보석인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더보면요 등급이 다 있어요 등급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교회할 때 뭘 몰랐어요 그래서 저 아래 교회를 짓고 나서 조금 알았는데 여기는 또 규모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설계할 때 설계하는데 설계하는 거랑 건축주랑 설계사랑 건축주랑은 다 다른 겁니다 설계하는 사람은 그냥 지문대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은 도면대로 그냥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천검차를 막 주다 보면 나중에는 누군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원래 주인은 건축주요 제가 건축주잖아요 교회를 대표해서 그래가지고 도면을 이렇게 딱 봐서 보니까 예를 들면 로비에 대리석을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 1층이나 3층의 로비에다가 대리석을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있는 건 대리석이 아닙니다 허강암 돌입니다 저거 포천석 문경석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리석 그게 좀 고급지고 멋있지 그래서 그때만 해도 열심히 있어가지고요 가봤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가면 삼성에서 삼성인가 미래에서 기부한 건물이 있어요 학교에 건물들 막 지어서 기부하잖아요 거기 가면 미래의 세신과 박현주 거기서 기부했나? 이래가지고는 지었는데 학교도 이 복도의 로비에다가 대리석을 깔았다라 그러더라 그거 가봤지 보통 호텔 같은 데서 깔잖아요 호텔 막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가봤더니 굉장히 이쁘긴 하죠 대리석이 그렇죠? 오늘 바쁜데 또 셌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엘리베이터 바닥에는 대리석이에요 깔아 놓은 게 조그마하지만 대리석이에요 약해요 그게 부스러집니다 그리고 이 대리석은 아예 관리하는 직원을 둬가지고요 날마다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날마다 닦고 기름칠하고 해야지 이 대리석이 유지가 되지 함부로 놔두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바꿔라 했어요 바꿔가지고 지금 이거 단단한 돌이죠 이거 포천석 문경석 그럽니다 다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냥 이런 돌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돌이 보배에요 보배 그러니까 이게 쓸모있는 돌이면 버리는 거고 이게 쓸모있는 돌이면 굉장히 비싼 돌인 거야 이런 건축에 못 쓰는 돌 있잖아요 보석이나 이런 거는 돌 중에 돌이잖아요 그런 거는 뭐 어디다 이렇게 깝니까 못 깔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장식물 하는 거죠 몸에 그래서 보배로는 존귀한 돌인데 그게 무슨 돌이냐면 산 돌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볼 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스도라고 와서 막 가짜 막 이렇게 신성부도 가고 저거 십자가를 죽여야 되는 거야 라고 막 갖다 꽉 쳐버렸잖아요 험악하게 버렸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그게 보배로인데 그게 이제 돌인데 돌 산 돌인데 살아있는 돌 죽어있는 돌이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돌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돌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거는 성경에 보면 이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상징하는 게 돌이에요 구원자를 그러면 살아있는 돌은 뭐냐 이게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메시아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못하면 죽은 거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죽음을 뚫고 나와야지 산돌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에서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산돌입니다 아멘 산돌 산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기조돌 이거 완전히 모퉁이 돌 이 예수 기조돌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건축 집을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빼라 해서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모퉁이 돌이야 이게 살아있는 돌이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야 이게 바로 구원이야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산돌이다 예수님이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산돌입니다 진짜 메시아하고 진짜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구약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28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시원 예루살렘에다가 한 돌을 기초로 놨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지었잖아요 이 기초로 놓은 돌이 뭐냐면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집을 짓는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기초돌을 놓고서 짓는 집만은 안전하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집들이 많은데 다른 집들은 어떻게 됐냐 다른 집들은 다 부서지고 다 회파되고 무너졌습니다 언제요? 바벨론 군대가 침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막 떠들었는데 안전하게 보고 안전해 다 부서지고 불타고 그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엉망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돌이 잘못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원에다가 놓는 이 진짜 모퉁이돌, 이 기초돌 이거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안전한 집, 진짜 거룩한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다 그 집는 제일 기초가 되는 머리돌, 모퉁이돌이 된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마태복어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내게 이뤄놓으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석이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반석이야 반석 그래서 이 반석에다가 내가 집을 지을 거야 그러면 세상에 있는 집들이 다 무너지더라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구원이 없어도 여기에 기초한 집은 구원이 있는 거야 그렇죠? 베드로 그 위에다가 집을 지면 구원이 있는 거야 안전한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 반석이 뭐냐 그게 이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모통이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가지고 집을 지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모통이 돌이니까 모통이 돌을 놓고서 집을 지었는데 우리는 그 집에 올라가 있는 벽돌 하나하나 이런 부품이 되는 거죠 집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로 간 성전의 일부입니다 이 성전이 쓸라고 하면 모통이 돌이 제일 중요해요 모통이 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모통이 돌이 돼가지고 여기다 기둥을 세우고 벽돌 하나하나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죠 그러면 몸이 뭐예요? 팔 다리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통이 돌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지체들이 다 합쳐가지고 오장육부 합쳐가지고 하나의 몸 하나의 생명을 이루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할 때 모통이 돌 때문에 지어진 집에 바로 그 집에 일부가 우리라고 예수님 믿어서 세운 이 교회라고 하는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바로 내가 한 사람으로서 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 성전의 그 일부분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분이다 그게 우리의 지위고 우리의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집들이 많잖아요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면 다 부서져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통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해서 세운 집은 예 거기를 견뎌내요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한다 했거든요 누가 와서 막 흔들어도 절대로 부서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모통이 돌 니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해다가 여기다 놓고서 여기다가 집을 짓고 한 이 모통이 돌 예수님이 그거다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외치죠 유대인들에게 외치죠 처음에는 겁나서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봐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바드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한번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오순절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니들이 돌을 버렸잖아 그게 바로 모통이 돌이었어 니들이 왜 그래서 그 모통이 돌을 버리면 안 되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 그리스도였어 구원자였어 그렇게 선포를 해요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1절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통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죠 니들이 예수님을 막 흘떡고 이래가지고 형편없이 쓸모없는 거라고 해서 폐기처분했지만은 갖다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통이의 머리돌이 되게 하셨다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는 구원 받을 수 없는데 모통이 또로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니들이 버려서 고난받고 죽게 한 예수 근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켜서 다시 살리신 산돌이신 예수 이 예수님 밖에는 진짜 모통이 또리 없다 구원자가 없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죠 아 우리가 잘못했네 아 그게 그냥 그냥 쓸모없는 돌멩인 줄 알고 갖다 거듭해서 버렸더니 그게 아니었네 그래서 어찌할 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하던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모통이 또리였다고 인정하면 너희들도 모통이 또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전해서 3천명 5천명 이렇게 부흥을 이루게 된 거죠 구원은 누구에게서 있다고요 머리돌 모통이 또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있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우리의 진짜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냐고요 사람들이 버려서 십자가에 죽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모통이 또리고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산돌 살아있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 옆에 있는 돌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돌도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에 붙이면 모두를 살리는 산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런데 너희들이 그 모통이또를 몰라보고 갖다 버렸잖아 그런데 그거는 유대인 바리세인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헤로랑 이런 상류층에 있는 귀족들이나 종교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고 뜻없이 그냥 살아간 일반 백성들도 다 욕하면서 그러지 않았냐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고는 막 얻어먹을 때는 실컷 얻어먹고 나중에 가서 빌라도 법정 가가지고는 예수를 죽이라고 막 소리질른 그런 일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니들이 다 머리뚤을 버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헤로카 본디어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루간종 예수를 거슬러 그랬죠 그러고는 이제 빌라도 총독이 잘못했고 헤로당도 잘못했고 거기에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이 다 잘못했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합세한 게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잖아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거기다 그냥 예수를 갖다가 죽이라고 아우성쳤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버린 거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도 예수를 갖다 버리게 되면 또 구원받지 못하고 메시아를 배차가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잖아요 돌을 버리면 그 돌이 니들 위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니들이 깔려서 죽는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리스도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차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기치 위에다가 주님을 영잡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는 버림바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께 뭐 한다고요? 나가 그랬죠 예수께 나가라고 사람들은 버리고 돌아섰잖아요 아쓰레기네 그러고 버리고 돌아섰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리스도고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가져와야 돼서 이 건물에다 기초를 놔야 되잖아요 나의 구원자여 나의 생명이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와라 얘기죠 갖다 버려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등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와라 예수님께로 나와라 여기 나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끊임없이 나오라고 해요 누구든지 끊임없이 나오는 자에게 산돌과 연합하면 또 돌이 돌을 연결해서 하나의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 받는 하나의 백성이 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나와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께 나와라 그래서 이것은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쭉 가게 되는데 가난을 향해서 그때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물이에요 물 물이고 먹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되면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나를 거두로 나가야 돼 그냥 늦잠 자거나 귀찮아버려 이렇게 있으면 만나가 다 녹아서 없어진다니 또 하나는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이 광야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반석을 만나죠 오아시스를 만나죠 그럼 뭐예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한 30분 나갔다가 아주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콜라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물은요 끝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샘의 근원이 터지면요 이거는 마르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가서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와도 물은 나오고 또 저녁에 와도 물은 나오고 어른이 와도 물은 나오고 애들이 와도 물은 나오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신령한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은 모퉁이 머리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누구든지 나오게 되면 나오는 사람들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산돌로 다시 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큰 얘기예요 누구인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으니까 하나의 집으로 지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5절 말씀에 다시 설명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죠 이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니까 예수님은 산돌이잖아요 산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이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현재 진영형이에요 100년 전에 공사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처음으로 내가 예수님 누군지 알아서 예수님을 믿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또 하나의 예수님이 건축하는 집에 한 건물로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생명에 여기 번식이 있는 거예요 생명에 번식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지금도 지어져요 지금도 지어져요 누구든지 오게 되면 예수님 몸으로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돌이 돼가지고 그 집을 짓는데 이게 하나를 이렇게 몸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알면 아는 대로 붙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신령한 집으로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한 가족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다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지상의 교회를 졸업을 하고 천국에 있는 교회로 옮겨가는 거죠 그런데 지상에 있는 교회도 그러잖아요 날마다 세례를 베풀게 되면 새로운 가족들이 탄생해가지고 이 모퉁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가족들이 하나하나 붙어가지고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집을 지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오인이다 집을 지어가는데 그 집의 한 구성요소로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집에서 우리가 하나의 모든 삶을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니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세상에서 박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부서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산돌에다가 지은 집은 어때요? 부서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신령한 집이란 말입니다 부서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응고의 권세가 들이닥쳐가지고 흔들잖아요 그래도 안 부서져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도 이 집을 부술 수는 없어요 천국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전할 뿐이지 우리가 그런 집이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건물은 다 부서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무너져요 다만 교회에 이루고 있는 요소들 있죠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교회로 가는 거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또 새로운 백성을 맞이해가지고 네가 여기 기둥이다라고 네가 집사 권사로서 여기 끼워서 여기 섬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흔들림이 없죠 신령한 집 예수님 위에서 털을 닦아서 짓는 집이야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 그 확신이 있을 때 소망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집이다 너희가 너희가 신령한 집이다 예수님 터 위에 세운 신령한 집이다 두 번째 신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하나의 우리의 지휘와 신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우리 신분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혈통으로 제사장을 제한을 시킬 때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요 자기 조상이 제사장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특권이 뭐냐 특권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거 그 제사장이 짐내하는 거예요 너 죄 죄었냐? 그럼 양 하나 가져와 너 잘못했지? 양 위에다가 손을 얹어 그리고 양의 목을 탁 차가자 피가 흐르면 네 죄를 양이 대신했어 그러니까 죄가 다 없어진 거야 그런 줄 알아? 가 그거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한이 얼마래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축복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서 자리에 있는 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별되고 거룩한 혈통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통의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성격이 등급이 높은 제사장이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육신의 제사장들은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또한 굉장히 흠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나이가 드니까 어땠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고는 엘리가 비둔해가지고 한나보고 뭐랬냐면 야 너 지금 술 취했냐 막 이러잖아요 한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제사장이 굉장히 영광스럽지만은 한편에 있어서는 제사장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분간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는 막 기도하는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도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흔들리고 비둔해가지고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령이 좀 모자라죠 혈통은 제사장으로 세워놨지만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내면에 있어서는 모자라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로 속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할 때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그때 만약에 제사장이 소리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딸랑딸랑하면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거고 무사히 살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의 흠이 있으면 그저 죽어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누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었잖아 하나님께서 이거 왜 버려 해가지고 다시 살려내시고 영광의 보조가 변해 안 도록 하셨잖아요 부활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면 신령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퉁이 돌로 사신 일이 뭔가 하면 신령한 제사장의 사역을 잘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단번에 속죄, 영원한 속죄 그래서 하나님 보좌구편에 앉으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터주고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지 그게 모퉁이 또린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모퉁이 또리이기 때문에 집을 짓고 집을 지으니까 그 안에 가족 권석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다 훌륭하게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에 신분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요 구역에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 혹은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신분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는가 하면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남자도 제사장, 여자도 제사장, 아이도 제사장, 노예도 제사장 세상의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만인 제사장이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누구냐 거룩한 집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거룩한 집인 거예요 여기 지금 모퉁이 똘 위에 세운 거룩한 신령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든 박해고든 간에 흔들리는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아 신령한 집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이고 절대 흔들리거나 망하는 법이 없고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라도 나가서 죄사함과 기도를 올려서 그 응답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내 신분이다 너희들 그걸 알아라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너의 지위가 뭐냐라고 할 때 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자리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 모른다니까요 모퉁이 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퉁이 돌 때문에 이거 밑에가 엉망이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절대 안 무너지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보장된 산돌이란 말이죠 우리들도 아멘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견뎌나가는 힘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 세상 하루하루에 섞이지 아니하고 여기에 떼묻지 아니하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정말 내가 의지적으로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하루하루 똑바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내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신학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 자신을 세워서 지탱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교회가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말씀위에 집을 지은 거고 그 말씀은 이와 같이 구체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의 댐댐이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모델이나 세상적인 원칙에다 자꾸 갖다 깨물면 우리 항상 꼴찌예요 내가 뭐지? 저 사람 잘 사는데 내 신분을 생각할 때 그런 대로 생각하면 항상 꼴찌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많은 제사장이요 나도 그 제사장에 반려를 섰단 말이에요 내가 신령한 집으로서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나도 이 모통이 돌 때문에 여기에 서서 안전하게 견뎌낼 수 있는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된 거라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이것이 나를 이기고 이것이 마귀를 이기고 이것이 세상의 활란과 핍박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누구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나가고 우리를 발견을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해치고 나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영광의 나라에까지 우리가 능히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신령한 집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라 했는데 이 신분과 지위를 생각하면서 흔들림이 없이 또 세상의 압력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견뎌내면서 씩씩하게 찬송 중에 노래 중에 기쁨 중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갈 길 거룩한 술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